근데 첫 음이 여기 밑에 아니고요. 아니고요. 갔어요. 근데 이미 한 8초 남았어요. 그래서 뻘쨰해가지고.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. 딱 하니까 박수가 팍, 다운. 다운. 서둘러 갔어야 되는데 기분이 없게 하시다 보니까. 첫 음을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. 이렇게 해야 애들 눈에 다시 내려올 수도 없고. 그래서. 소리 질러버렸잖아요. 딱 하고 나서 박수 쳤으니까. 와 다행이다 생각했죠. 아니 근데 또 다른 실수 아니면 좀 의도치 않았던. 그게 바로 다음 녹화였는데요.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. 이 노래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. 그래서. 세월이 가면. 이거거든요. 근데. 세월이 가면. 드럼. 이상한 거예요. 그게 연습할 때도 이상해가지고요. 미팅을 냈어요. 아 여기 몇 번째 박에 들어가는 거냐고. 그래서 세 번째 박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자. 오케이. 그런데 방송 나왔을 때 그것도.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. 딱 거기에 틀리니까 제가 또 속으로 화났어요. 그래서 갑자기 제 여기 주름이 하나 생겼더라고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. 이거를 왜 두 번이나 틀릴까 생각하면서 노래 불렀더니 제가 가사까지 하나 씹힌 거예요. 저 자신이 너무 화난 거죠. 저 자신이 너무 화난 거죠. 노래 불렀는데요. 그냥 예쁘게 안 부르고요. 화나게 불렀어요. 이야. 약간 무슨 로커처럼요. 근데 내려오자마자 정현이가 저한테. 오빠 왜 화났어? 오빠 왜 화났어? 중간 노래를 보이는 거군요. 그 여기에 나오는 한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한인데요. 조금 이제 분노에 관련된 그런 게 섞여있어. 분노의 한. 조한 씨 말에 못 푸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. 아 여러 가지 많죠 뭐 근데 요즘 기타 이제 요즘 치니까요. 그럼 저희들이 기타랑 마이크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10번만 보여줘 보세요. 예 그렇겠습니다. 난 괜찮아 와우! 아 뒷값과 R&B 같이 섞어서 묵을 붙이는 거죠. 그렇죠 애들랩도 좀 많이. 도아 씨 고기 노우기 전에 다행히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작곡가 분들마다 다 틀리대요. 그렇죠 그렇죠. 뭐 이상한 외계인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. 맞아요. 일본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짜 일본어. 가짜 영어로 하는 거에요. 조만 씨는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 녹음 해주시는 거예요? 저 같은 경우는. 일본말? 마지막. 잘 들어보면 정확한 단어는 선하고 알러비 밖에 없었어요. 나는 그냥 이렇게.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웃긴 건. 어떤가요라는 곡을 쓰신 신훈철 씨라는 분이 있어요. 굉장히 명곡이잖아요. 그녀를 위해 라는 노래 아세요?